근데 뭐예요 그거는? 누가 장난쳐가지고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정말요? 어 뭐 붙어가지고 오 마이 갓 버려 드릴게요 우리 폴스 버려 드릴게요 저희가 아는 길에 Can I see what it is? 그 안에 뭐가 서 있어요? 안에요? 얘네 뭐 서 있어요 하하하 아 그냥 아무것도 안죠 맞아요 어 어떡해요 아 하나 버릴게요 저희가 그거 뭐예요? 아 뭐가 붙어 있어가지고 떼어요 아 그 홍보 그런 거 같아요 그 막 불법 광고예요 Can I see? Is it important? 너 그렇게 제거하진 않아요? 저기 죄송한데 뒤에 저 있어 어 어 이거 뭐예요? 어 약간 홍이인 것 같아요 버리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뭐 어떻게 해요? 어 이거 버려 드릴게요 제가 이거 옛날에도 경험했어요 스판에서 저 버려 드릴게요 어 근데 이거 전체 저한테는 시장에 있는 거 봤어요? 20, 20 20, 20 20, 20 20, 2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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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. 저는 이런 것에 대한 러시아가 없었거든요. 죄송해요. 어? 근데 뭐예요 그거는? 몰라 장난쳐가지고. 볼 수 있어요? 안 보인다. 사실은 제가 수업에서 많이 사람들이 차별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. 정말요? 괜찮아요 괜찮아요. 아 정말요? 진짜 미안해요. 아니요 괜찮아요. 다 사람 같지 않아요 네. 저는 외국인이니까 안 좋다고 했어요. 아 진짜 나쁘다. 내가 너무 힘들어요. 아 정말 힘들어요. 정말 힘들어요. 그냥 자기 나라에 돌아가 아니면 냄새나. 아 진짜 나쁘다. 저는 가끔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. 이것 때문에. 맞아요. 이거 진짜 나쁘다. 진짜 몰랐어요 어디에 있는지. 정말 감사합니다. 어떡해요 눈물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. 우리 OUR 감사합니다. 아 진짜очки기다. 왠지. 모두can 부수요기다.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잘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수업을 지키고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